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 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 끝을 흐리지 마라. 말 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 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주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리 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리 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이리 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야 어른의 말이란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 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천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곧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북위 영화는 인내와 금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금면의 시작이다. 금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항문을 닦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이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이루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에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정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태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천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 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주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리 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리 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이리 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야 어른의 말이란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 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천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곧 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 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항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오른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이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이루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짖거리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에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정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태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전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 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 줘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리 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이리 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이리 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야. 어른의 말이란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 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천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곧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십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북위 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항문을 닦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오른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연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이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이루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에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정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태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전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든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에게 감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 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 줘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일이 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일 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야 어른의 말이란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 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천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곧 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자세를 취해라. 고쳐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북위 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항문을 닦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이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이루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에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정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 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태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전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